금정중 토종시원의 살기상 창원시 교환은 바르게살기 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이반을 공유하고 바르게살기 상운종에 의한 다음 도산을 취하여 바르게살기 금장 2.3년 10월 초쇄요 바르게살기 운동 중앙의 총액은 임중재 수고하십니다 같이 기념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20분이나 잘하고 네 앞에 한번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꽃다발 꽃다발 저금들 어디서 가고 싶습니다 다시 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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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은 진실질성과 이념으로 한 발가삭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의사등 공식으로 예약을 청합니다. 2020년 10월 이후에 발가삭기 운동 중앙에 있는 임중태국입니다. 세 분에서 같이 한 번 꽃다발 하나 더 빌려주세요. 하나 빌려주세요. 꽃다발 하나 빨리 하나 빌려주세요. 마세요. 네 앞에 한 번 보시고 하나 둘. 잠깐만요 나왔어. 그냥 놔주라 봐야지.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교환은 진실성과 이념으로 2년월 이후에 2월 6일 대상계의 대상체육회에 대상체육회의 민원수 려화트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부 센터 이상의 대회에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부 센터의 대회에 도착하여 유아로 필수, 전형 경기도 정부 센터 지역사회 발전과 도와보기 활동에 기념한 것 같고 이에 배치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경기도 정부 센터의 대회에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기도 정부 센터의 대회에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기도 정부 센터의 대회에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은 평소 지역사회 결전을 위하여 공식적인 도룹을 다하여 왔으며 다르게 설비운동 패스터벌의 기원 동영상으로 이에 배치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하나 둘 출장자 청춘진 소우로 기원 센터 42,7형님 기원은 반의 대기운동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당분 정수변 누빅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당분 정수변 흥동변 이어가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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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보세요. 종수변 여기 봐보세요. 하나 둘 박성혜님 이아대협으로 받습니다. 촬영하십니다. 나를 농북맥위원회 박성혜님 이아대협으로 받습니다. 설레요. 설레요. 하나 둘 셋. 맛있죠. 굿. Institute 9. 아이디어로 오신 룰빼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반짝지세요. 하나 둘. 감사하겠습니다. 악몽림리 예악. ㄴ? 네. 여기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한 번만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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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요. 렌트예요. 500원, 시간당 500원.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나오세요. 네, 마치십니다. 단독방에 올릴 거예요, 이거 찍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안 찍으셔도 돼요. 다 올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카메라 봐주세요.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눈 내일이거든요. 눈 내일이거든요. 신발 나오세요, 나 나오세요. 밖에서 밖 있어요. 밖에서 밖에 밖이세요. 밖이죠. 밖으셨다고요. 아, 괜찮아요. 하나, 둘. 네, 처럼 하겠습니다. 하나, 둘. 기다려주세요. 네. 꽃이 밖겠다는 거예요. 아니, 꽃이 안에다가 넣는 건데. 초창장에 밖에. 초창장에 박혔다고?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한 번 열어주세요. 네, 하나, 둘.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요거 찍고.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결의, 바르게 살기 운동, 고천시 형의 전 회원은 다른 산의 건설을 실천해 온 것에 큰 가구심을 가지며 국민과 함께 바르게 살기 운동을 위하여 창조적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정신운동을 선도하는 이론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범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품격 있는 따뜻한 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회통합과 건전한 극복에 동참하고 난후가 배려로 지역사회의 사회공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혁명의 솔선에 나간다. 2023년 12월 7일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대표 김진선 정미미호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포천시! 멘트는 오세요. 화이팅! 아, 또 멋있다. 김정룡 화이팅! 사랑합니다!